문진과 Kate 8킬로 돌아가면 왕국 6킬로 정도 되는 거에요? 예, 저기까지 마시겠습니다. 그 1.8도 가서 뭐.. 출렁거리네. 출렁거리네. 응. 세면에 버려봐야겠다. 이야.. 화면 잘 나오네. 라면은 먹어야 되고요. 라면 3개. 김밥 하나만 시켰어요? 어, 되게 시켰죠? 여기.. 공항에 또 많이 오나요? 주말에는 많이 오시죠? 주말에 많이 오시고요? 주말이에요, 공휴일에 기장할 때 3,000원씩 내시거든요? 네. 그때 30권을 줘요, 또 3,000원짜리. 3,000원짜리를? 네. 그래서 이제 꼭 여기만 아니고 이런 장착을 하나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아, 맛있겠다. 아, 쏘는 기계가 있네요? 네. 와.. 자동으로 잘립니다. 이야.. 아, 맛있겠다. 장성호에서 지금 라면과 김밥을 시켜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영웅도 dúb예.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으흐흐... 으흐.. 으흐흐ㅎ 으흐.. 으흐.. 으흐흐..